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 영상은 세계 7대 미스테리 번외편입니다 한국의 미스테리를 지금 가장 핫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챗봇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놀라운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챗GPT가 공개되고 구글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구글의 검색기능은 강력하긴 하지만 이미 네트워크 어딘가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에 비해서 챗GPT의 경우는 기존의 많은 자료를 기계학습을 통해 공부한 인공지능이 질문자의 의도에 맞춰서 그때그때 없었던 정보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치 사람이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와 대화하는 느낌을 주는데요 저도 잠깐 써봤지만 정말 자연스럽고 놀랍습니다 현재 영어, 한국어 모두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특히 놀라운 점은 기존의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영역 즉 수학자, 컴퓨터학자, 물리학자 등의 영역이었다면 지금의 챗GPT는 보통 사람의 영역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챗봇 비스물에 한 것으로 애플의 Siri, 구글의 헤이구글, 삼성 갤럭시에 실려있던 AI가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어느정도 문맥에 맞는 대화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번 GPT의 경우에는 대화의 문맥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명사를 써도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는 듯한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의 전문성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GPT가 대신 코딩을 해주기도 하고 자바나 파이썬 등 언어의 변환까지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세계 7대 미스테리, 번외편, 한국에서도 풀지 못한 이 문제 고대냐, 연대냐, 연대냐, 고대냐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GPT의 선택은 어떨까요?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찾아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교수진이나 시설이나 동문이나 연구 논문이나 아니면 혹시 등수나 이런 걸 봤을 때 고대가 더 훌륭하냐, 연대가 더 낫냐 고대랑 연대 중 어디가 더 낫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교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 각각의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나 연대 둘 다 굉장히 높은 연구기관으로서 배움에 있어서 한국에서 아주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 원칙이 있는 학교들이다 그리고 이제 고대의 강점, 고대의 특징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해줍니다 연구 성과 이런 데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학생들을 잘 지원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연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립기관으로서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1885년에 설립이 됐고 엔지니어링, 공학 계열, 비즈니스 계열이 강력하다 그리고 또한 facility나 resource, 시설이나 설비나 자원면에서도 학생들과 교수진들을 잘 지원을 해주고 있고 도서관이라든가 컴퓨터 랩실이 잘 되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연대가 큰 동문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있고 졸업생들도 좋게 잘 여러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랭킹 측면에서는 두 학교 모두 높은 랭킹을 유지하고 국내나 국제적으로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고대가 여기서 국제적으로 140등 전세계적으로 140등을 했고 연대는 165등을 해서 지금이 2022년이니까 아마 2021년 자료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랭킹은 다양한 요소에 근거했는데요 학문적인 평가라든가 고용주의 평판이라든가 교수진과 학생들의 비율 그리고 논문을 다른 데서 참조된 숫자 그리고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등이 고려가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렇다면 결론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네요 최고의 대학이라는 것은 당신의 목적이나 성향에 더 근거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당신이 탐구를 해봐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양한 요인이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하고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해줬는데 사실 모호한 답입니다 둘 다 좋다 이렇게 했죠 만약에 한국말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왜 제가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하냐면 제가 몇 번 질문을 해봤을 때 질문의 대답을 좀 피하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가령 연구성과 고대와 연대 중 연구성과 논문 인용 학생과 교수 비율 등등 전체적으로 어디가 더 우수한 학교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좀 한국말이 고대와 연대 중 연구성과 연구성과 논문 인용 학생과 교수 비율 등등 전체적으로 어디가 더 우수한 학교인지 알려주세요 이거 한국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인가요? 이 질문을 GPT가 이해를 해야 대답을 할 건데 만약에 다른 의도로 답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고대와 연대 중 연구성과 논문 인용 학생과 교수 비율 등등 전체적으로 어디가 더 우수한 학교인지 교수 비율 등등을 고려했을 때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디가 더 우수한 학교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거 지금 밑에 답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고대와 연대 모두 유사한 앞에 영어로 질문했을 때와 거의 유사하지만 속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영어로 질문했을 때 좀 더 빨리 대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대와 연대 모두 대한민국에서 근데 상당히 이게 어쩌면 제 네트워크가 느려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질문했을 때랑 지금 질문했을 때 모두 다 동일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어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질문이 상당히 깁니다 이 긴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대와 연대 모두 대한민국에서 입지 좋은 입지 좋은 교육기관입니다 평판이 좋은 교육기관입니다 아마 그 의도로 쓴 것 같아요 어떤 입지를 마련하고 있는 전통의 강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는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경영공학, 자연과학에 우수하다 고대는 저자, 컴퓨터실, 럼실 등 여러 기관과 장비를 아, 이거 상당히 좀 너무 느려서 아, 이거 상당히 좀 너무 느려서 네, 좀 잠깐 빨리 돌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답을 들었는데요 거의 유사한 답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그러면은 영어로 찾은 자료든 어떤 것이든 간에 번역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특징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어는 사실은 여기까지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지금 특이하게 연대는 설리비를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위에서도 동일하게 설리비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한국어 서비스가 약간은 어쩌면 더 불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기 Regenerate Response라고 해서 답변을 다시 생성하겠다를 클릭을 하면 다시 연동, 연결돼서 진행이 되는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지 또 궁금하네요 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2-2라고 그러고 아, 아까하고는 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아까는 고대와 연대 그랬는데 지금은 살짝 답이 바뀌었네요 이게 정말 대단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미 있었던 자료가 아니라 이 GPT가 스스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연구를 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답을 사람처럼 즉각 즉각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좀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정말 좀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까와 다른 답변을 주면서 특히 여기에 보시면 고려대학교 교수들은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의 비율은 괜찮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이 정말 AI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0도 아니고 1도 아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마찬가지로 연대를 얘기를 하다가 또 여기서 연대를 얘기할 때 1885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잠깐 멈췄는데요 이게 확실히 한국어로 서비스할 때가 조금은 더 부자연스럽고 끝을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 이거 놀랍습니다 언어와 언어를 번역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국어를 그대로 얘기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아직은 한국어 서비스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 좀 발생하지만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이미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이 와 있다는 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곳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곳이 아마 한국에 있는 많은 영어 학원들 아닐까 싶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퀄리티가 AI가 가르치는 퀄리티를 따라 오히려 그거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가기보다는 GPT랑 대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어설프지만 GPT 리뷰 그리고 한국의 정말 어려운 질문을 얘가 어떻게 GPT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고대와 연대 눈으로 백을 했네요 예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리뷰 그렇지만 또 그냥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우리들의 리뷰 그냥 한번 물어봤어 챗 GPT가 대답 어떻게 할지 고대냐 연대냐 고대 호랑이냐 연대 독수리냐 지금까지 챗 GPT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 탐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